안녕하세요. 펀치테아터 원스입니다. 저는 댄스 프로젝트 뽑기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정입니다. 이번 서울국제 즉흥춤축제에서 저희 탄치테아터 원스는 3명의 안무가와 1명의 소설가가 함께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짜여진 대본 없이 즉흥으로 일어나는 움직임과 관객들의 반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즉흥만의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에서 사회와 나를 가장 잘 연결시켜주는 기관 중에 혀를 중심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허의 운동성을 통해서 온몸이 연결되는 과정이 어떤 춤이 나올지에 대한 질문으로 섹스폰 연주자인 김옥희님과 함께 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춤이 있지만 즉흥춤 역시 그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지 모르는 이 즉흥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왔을 때 어떻게 다양하게 또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을 가지고 있고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번에 언어와 몸을 가지고 놀아보려고 하는데 방 안에서도 같이 TV 보시는 것처럼 앉으셔서 저희랑 춤 같이 춰보시면 조금 더 흥미진진한 현재의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제20회 서울국제 즉흥춤축제 네이버 생중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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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